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대장 대장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 언론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전 언론 보좌관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총괄특보단 정책특보이신 김병화 특별 보좌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화입니다. 좋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드린 이유도 많은 분들께서 김병화 모셔야 된다. 정말 연락드린 거예요. 과창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섭외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뜻밖이었습니다. 다 나오신 분들 다 아시니까 김병화랑 이름 많이 나오고 언급이 돼요. 그래요? 좋은 일로 언급되는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코네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초 드릴 거거든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20초 동안 꽉찬 소개, 복제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 제 멘트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화 특별 보좌관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옛날 386세대를 할 수 있는 운동권 출신입니다. 20대에서는 독재에 한가하면서 수배도 당해보고 수많은 연행도 당해보면서 많은 거처와 수모를 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486 운동권 출신이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권 어떤 운동권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치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운동을 했고요. 우리가 88년 초대 통일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해가지고요. 판분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다가 당국의 압박에 의해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우리 남쪽 학생 천명이 통일 선봉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론으로 활동을 하면서 88년부터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수배를 많이 당하셨다고요? 네. 수배를 많이 당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학과가 신문방송학과인데 사회학 쪽에 있는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학습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학교 수업보다는 사회참여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우리 사회의 어떤 변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회참여하다 보니까 정치활동도 하게 된 거였죠. 오늘 그래서 우리 김병한 특별 보좌관님께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언론의 모든 것이라는 키워드 잡았었고요. 언론 보좌관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경기도 인천 쪽의 지방 언론사에서 정치경제사회부에서 현장기자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제가 마치 광명에서 주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당시에 광명 시장으로 계셨던 양기대 시장님께서 저를 언론 보좌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저를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양기대 시장님을 모시면서 언론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양기대 의원이시지만 광명 시장, 양기대 시장의 눈에 들어왔었군요. 어떻게 계기가 됐습니까? 첫 만남 어땠어요? 양기대 광명 시장 첫 만남. 제가 2008년부터 광명에서 기사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 양기대 현 의원께서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나와서 두 번에 걸쳐서 총선에서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인으로 있으면서 같은 언론계 출신이 올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역에서 자주 만남을 갖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의견들이 일치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서 일치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언론계 선배다 보니까 또 제가 현장에서 뛰는 기자로서 현직 기자로서의 어떤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괄특보단 정책특보이신데요. 총괄특보단 정책특보는 어떤 의문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는 선거회라고 할 수 있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앞으로 한 50여일 남았습니다만 대선 기간 동안에 지역의 현안들, 아젠다를 발굴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역의 꼼꼼한 내용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어떤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그나큰 공약들은 정책들은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지방의 골목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그마한 사양들을 다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정책특보단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 대선 후보와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아 특별보좌관님께서 활동하시는 임명장이 있나봐요. 보고 나서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진 두 장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볼게요. 임명장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어떤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특보로서 우리 부천, 광명, 시흥, 경기도 서부권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풀어야 될 그런 현안들 그런 의제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책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임명장인데요. 이 사람을 대한민국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함 나와 있습니다.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이거 뭡니까? 이것은 제가 4년 동안 모셨던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같이 일을 했었고요. 당시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이 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광명시장 민선 6기 7기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기대 시장께서 시장 재임 시절에 아시다시피 광명동굴하고 광명역세권을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산전백회를 이루는 그런 무에서 유효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대전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광명역세권은 광명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보면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유라시아 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과거에 실크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를 밟아서 기차로 유럽까지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재임 시절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단둥하고 러시아 합산 같은 데 수차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맹깎이다 보니까 철도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도 지금 남북 철도망 개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북한의 어떤 철로 문제가 지금 현재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계속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북 안에서 그걸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더 앞서가자. 정말 이게 북한의 어떤 철로가 개통이 되면 정말 우리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산업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전환기가 되고 정말 이게 철신호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 일찍이부터 시작을 해왔던 사업이죠. 그렇군요. 저는 정말로 최근에 광명시를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광명시가 광명시 전철역 부근에 정말 많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비해서 인구 반도 안 되는 광명시인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전에 광명 동굴을 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센세연히 했었잖아요. 동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동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제 때 참 아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금은동을 거기서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 동굴이 계속 70년대 이후로 세우젓 보관 창구로 활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게 활용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당시에 출입기자로 있으면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과학산에 이런 동굴이 있는데 동굴을 개발해보는 것이 어떠겠냐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단독 기사로. 네. 그래서 양재대 시장께서도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수차례 다녀봤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사유지였어요. 사유지여서 그걸 개인한테 44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44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매입하고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특히 시청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반대로 했죠. 회의적이었군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 양기대 시장께서 불도저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지역의 블루오션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못 오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왔어요. 100만 명씩 맞아요. 광명 시민이 3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3배 이상이 광명 시민 3배 이상이 거기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룬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아무리 잘해도 정치권에서는 또 반대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는 또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지역으로서는 광명은 몰라도 광명 동굴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광명시장 동굴로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양기대 시장께서 경선도 가졌잖아요. 그것 덕분에.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경선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요. 이번에 혹시 나오십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수차례 여쭤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야 도청이 엄청 많은 집단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아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새롭게 또 이번에 또 광교 그쪽으로 또 이전하는 데도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거죠. 과연 이번에 2022년. 그게 덧붙여서 우리 양기대 지금 초선입니다만 제가 이제 4년 동안 모시면서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 개인적인 캐리어 그런 걸 제가 다 그 종합회에서 봤을 때 정말 저도 이제 그 기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정치인들 유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좀 남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다르다? 네. 그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은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우리 정치계에 앞으로 정말 몇 명 꺼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병학도 선배님께서 국회에서 지역신문지원발전법을 이끌어냈다라는 소문이 좌자합니다. 자 이게 어떤 법이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언론사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언론에 비해서 지금 모든 정보들이 지금 중앙언론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언론의 그 카르텔을 좀 우리가 깨자. 그래서 정말 건강한 지역언론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지역사회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언론을 지역언론을 좀 지원해서 좀 발전을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언론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법을 좀 제정해달라 해가지고 국회에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입법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푸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엔 나중에 중앙언론, 중앙지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굉장히 방해가 좀 노골적이었죠. 그 방해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입법화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6대 마지막 해기 때 2004년 지역신문지원발전법이 아주 홍역 끝에 아주 갑갑스러우게 입법화가 됐어요. 12월 달에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몸담았던 언론사에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지역언론, 개혁언론사를 선정을 했어요. 다섯 개 언론사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 몸닫고 있던 언론사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된 거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지원발전법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자들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연수? 네. 그리고 장비 지원이라든가 취재활동을 하는데 재반적인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뭉칫동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강한 지역언론을 제도권에서 보호하고 육성시켜주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 지역신문지원발전법입니다. 맞죠.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을 떠나서 지역현안을 할 수 있는 건 지역신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지금 지방화를 계속 부리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을 부리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지역언론이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방송사에서는 지역에 일어난 일 한 줄 진짜 1분 1초도 방송을 안 해줘요. 그런데 지역언론은 지역의 진짜 꼼꼼한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기사화하고 또 방송하고 보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중앙과 지방언론의 차이점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언론개혁운동을 하면서 중앙언론의 카리테를 좀 깨자라는 것을 제가 부리짓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 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원칙이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지방에 있는 것은 좀 후진적이고 또 그게 시대에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고 정말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언론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서 좀 소외된 지방에 있는 소외된 계층들한테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주자라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지원발전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개혁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 결국 이 지역신문지원발전법을 이뤄냈다라는 것들 큰 의미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 쪽 이렇게 하시면서 정치경제사회부부 기자도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나 하시면서 뿌듯했죠.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 좀 일어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단체장들 과거에 지금에 와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치자금 수수한 걸 제가 단독 취재를 했었고 정치자금 수수한 거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그래서 그 단체장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기자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과거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보람된 일들이 좀 많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기자로서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또 하시는 기초단체장과의 그런 것도 있었고 완전 단독이었는데 단독 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는 광명동구를 개발하는 데서 저도 나름대로 일조를 했었고요. 광명동구를 개발하는 데 일조를 했었고 그렇군요. 자 오늘 저기 또 올해 2022년도 또 이민년 검은호랑이 해입니다. 선배님 또 향후 목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생 언론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4년간의 기간을 공직생활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우리 소외된 계층들, 정보가 좀 미진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거리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좀 그 무엇까지 이제 좀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정말 좀 제가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또 일하는 것까지 한번 할 생각이 있다. 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언론 26년 동안 기자활동 하시면서 이거 언론인의 매력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말 언론 기자로서 살아온 그런 과정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치재해가지고 쓴 기사가 그 다음날 화재가 돼서 인쇄 돼서 내 바이라인이 달려서 신문에 나왔을 때 그 보람, 그 뿌듯함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독자들이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을 느꼈을 때 그리고 또 저한테 그 저 격렬이 해줬을 때 나름대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엘하게 26년 동안 살면서 남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기사거리로 힐링을 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방송을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송 일이라는 게 정말 아주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3D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고충을 제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26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버틸 수 있었던 끈이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그 소신이죠. 소신? 네 소신이고 나름대로 그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저는 이제 언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그 정말 지역 언론에서 단지 뭐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을 정말 좀 새롭게 변화를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언론 개혁 운동을 한 10년 넘게 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개혁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애정 또는 나름대로 애착 그런 것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언론에 대한 애정과 애착 소신으로서 26년을 버텼다는 것들 말씀드리면서요. 혹시 언론인이 될 사람들한테 혹시 언론인들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도 되겠습니까? 제가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김영하 선배님 한번 26년간 또 3년간 가지고 소신 있게 언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언론인 우리 초짜분들한테 한번 영상편지 한번 가미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내신 그 저 토마스 제펀슨이 이런 말을 했죠.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을 하겠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우리 산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우리 사회에 언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언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언론인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예비 언론인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독서 또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구해 나간다면 아주 훌륭한 언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 속에서 그 가운데서 언론 개혁을 정말 부리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어떤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시고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이고. 조같은 말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건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병호 선생님이 건강이 좀 불편하신데 물론 회복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전 언론 보좌관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총괄특보단 정책특보이신 김병호 특별보좌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